정치가 타락하고 법치가 무너지고 악인이 반치는 개혼란의 시대에 한 줄기 밑이 내려온 정법을 설파하니 그녀가 바로 장현주의 정법시장이다. 강남에 어디 기세인데 사무실을 내셔서 좀 하셔야겠어요. 사무실 이름을 정법시대로 바꾸든가 정법으로 하든가 이름을 또 바꿔보든가 장정법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의 정법시대 본격적으로 시작. 인사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 수사를 맡고 나오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격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검사 조사하는 우리 검찰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은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가지가 포인트 같아요. 이미 기소할 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법정에서 다투겠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출석을 하면서 들어가면서도 그 얘기했거든요. 답정 기소다. 이런 말을 했고 결국에는 기소할 것이라는 걸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처럼 조사를 하는 거다. 그렇게 느껴졌을 거고 아마 대표도 조사를 받고 나서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특히 어제 오전에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메시지가 강하고 또 긴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검찰청 들어갈 때는 좀 간단하게 메시지를 내고 그 후에 또 메시지를 더 추가적으로 내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조가 완전 바뀐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좀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위축된 거 아니냐라는 언론 프레임들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관련한 걸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한다. 그런데 대답을 안 했던 이유는 당시에 무슨 얘기를 해도 자꾸만 사법 리스크의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니까 지금 민생을 해야 되는 야당 대표로서는 사법 리스크라는 검찰이 쳐놓은 프레임에 갇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약간 피해가면서 어떤 민생의 행보에 집중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결단 내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알지만 정정당당히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일단 기조의 변화인 것 같은데 강하게 메시지 내고 세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례적으로 준비해온 메시지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거의 10분에 걸쳐서 이익을 끄시는 모습. 특히 거기에는 정치적인 메시지도 많았는데 법리 얘기도 있었거든요. 법리 얘기도 있었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정치 탄압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그동안 해오셨던 얘기를 좀 더 강조하셨고 특히 DJ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도 꺼내셔서 많은 지지자들의 감동을 끌어내셨을 것 같고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이 왜 검찰에 무리한 수사인지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사건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당시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사건이었어요. 누구죠? 지금 저 충북도지사 하는 사람 김영환. 그런가요? 이름도 뭐. 2018년도 바른미래당이 고발했던 사건 그리고 2021년도 9월 그러니까 거의 3년 넘게 수사를 해서 경찰이 무혐의 그러니까 불송치를 하려는 결정을 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22년도 검찰에서 재수사를 해야 된다, 보완수사를 해야 된다 이러더니만 정권 바뀌고 또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 굉장히 여러 번 했죠. 그리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럼? 나왔다고 검찰은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했던 말 그러니까 수사가 끝나고 나오시면서 했던 말 검찰이 제시했던 자료들도 별로 본인이 납득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검찰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일단 들어갑니다. 대부분 시청자분들은 검찰 조사를 안 받아보셨고 앞으로도 받으실 일이 없어야 되니까 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으면 갑니다. 가면 방이 다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검사들은 방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그 방을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검사님이 저 한쪽이 계시고 양쪽에 수사관들, 직원분들이 계세요, 실무자분들. 시커매요? 방 안이 시커매요? 아유 괜히요. 시커머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되게 따뜻한 분위기는 아니죠. 조국 다큐보니까 시커머트라고 철문 입고 막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기는 한데 일단 들어가서 수사관이 됐던, 검사가 됐던 어제 아마 이재명 대표님은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조사를 하면 그 검사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검사가 PC를 놓고 물어봅니다. 조서를 만든다. 조서를 작성하는 거니까 대화를 나눈 거를 문서로 만드는 거예요. 아마 질문지는 미리 다 준비를 했을 거고 대표님 뭐 이렇게 하면서, 자 이거 그때 뭐 이런 거, 뇌물 주는 거 아셨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대표가 아니 무슨 소리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 아니라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죠. 이러면서 이제 자료를 제시해요. 그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거든요. 부인을 하면 증거 자료를, 그동안 압수수색 많이 했으니까 압수수색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증거를 딱 내면서 이런 자료가 있는데도 부인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도 어제도 검찰이 자료를 제시했겠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납득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었다는 거고 아마 그런 식으로 조사가 진행이 돼서 어제 한 7시, 8시 정도의 조사는 끝났는데 근데 이제 10시 넘어서 나오신 거는 그 이후에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니, 도장 찍어야 되니까. 이게 맞다, 맞다, 맞다. 그렇죠. 조사는 이제 서로 대화하고 이런 거는 한 7시, 8시쯤에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조서를 출력을 해서 검사가 이제 그거를 줘요. 대표님과 그 변호인한테 주고 혹시 우리가 나눈 얘기, 물어본 거, 진술한 거와 달리 기재된 게 있는지 한번 열람을 해라. 이렇게 그럼 그 조서를 열람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절차예요. 그게 법정 자료로 가는 거죠. 그렇죠. 판사는 그 검사랑 어떻게 보면 피의자가 대화한 내용을 직접 보진 못하잖아요. 그러면 남는 그 서류만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서 열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고 그때 만약에 나는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닌데 글로 적었더니 이상하게 오해될 수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아니야, 그런 거죠. 우리말이 또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취지가 아닌데 이걸 이렇게 쓰시면 어떡합니까, 검사 양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검사 양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또 지적을 해서 또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어제 이제 10시 넘은 시간에 나오신 건 거의 3시간 넘게 열람하는 과정들은 분명히 꼼꼼하게, 대표님 자체가 법조인이니까요. 그렇죠. 꼼꼼히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같이 간 변호인도 계시지만. 광주지검에 있었던 분이라고 할 때, 같이 간 변호사가. 네, 맞습니다. 헌칠하시더라고요, 아주. 네, 워낙 또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대응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정 기소다, 당연히 기소할 거다라는 거는 대표님도 충분히 각오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은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소를 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이제 이 서류들이나 이런 게 다 법원으로 넘어가잖아요. 법원에 가서 검사들이 증거를 자기네들이 지금 숨기고 있는 증거를 내야 돼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뭐 완벽한 증거들 그런 거를 이제 법원에 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검찰의 시간이에요. 지금 수사하는 기간 동안은 정말 검찰이 주도할 수 있는 시간이죠. 검찰이 어떤 자료를 들고 있는지를 이재명 대표에게 다 보여주지 않거든요. 어제 분명히 어떤 자료들은 제시했겠지만 제시하지 않은 자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검찰의 재량이에요. 수사에 대한 재량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자료까지 보여주고 어떤 자료를 안 보여줄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판단하죠. 정말 전적으로 지금은 검찰의 시간인 것이고 공소가 제기되고 나면 오히려 대표께서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가서 더 치열하게 법리를 다투실 거로 그렇게 예상입니다. 구속영장 치겠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소는 당연히 할 건데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고도 기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소는 당연히 하겠지만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지금 검찰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정치적인 거로 보내고 거기서 방탄 국회 또 만들어버리는 저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검찰 입장에서는 이를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당연히 던질 것이라는 의견들도 많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법리적인 것만 보면 체포동의안 이런 얘기는 그냥 변론으로 하고 구속영장 청구에 검찰이 할 수 있는데 발부는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구속 사유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럼 두세 가지 되더라고요. 네. 구속 사유가 뭐냐면 물론 당연히 범죄의 중대성을 소명해야 되고 그걸 됐다고 전제를 한다면 결국엔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 주거 부정 그러니까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야당 당수가 도망을 갑니까? 이재명 대표 도망가면 어디 숨을 수 있습니까? 도망갈 이유도 없고요. 그럼 도주 우려 없고요. 증거인멸 우려. 과연 이게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과거의 일인데 지금 이미 증거를 검찰이 다 확보했다면서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까요? 그럼 증거인멸 우려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구속 사유라는 게 인정되기도 어려워요.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그게 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아니 그게 기각되면요. 기각되면 검찰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지 완전히. 그럼요. 거의 진짜 역풍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역풍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변호사님 검찰이 잘 쓰는 게 그냥 무진장 양을 많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남FC 사건. 어저히 공교롭게 쌍방울 전 김성태 회장이 체포됐대. 그거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짐이 많이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다 모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수님 역시 감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성남FC 하나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부담이 돼요. 기소는 당연히 하겠지만. 왜냐하면 기소했다가 무죄 나오면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떠들뻑섹한 사건들 기소했다가 무죄 나왔을 때 검사들 책임지는 거 보셨습니까? 안 지잖아요. 그게 참 우리나라 사법시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기소는 할 수 있다고 쳐도 영장 청구는 사실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쌍방울 회장 갑자기 오제... 갑자기 웃기지도 않아 참... 그게 사실 참 애매한 시기죠. 왜 이렇게 검찰이 자꾸만 의심받을 만한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모두 다 우연의 일치인가요? 그동안 김성태 회장이 해외 도주를 하고 있고 해외 도피를 하고 있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행적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검찰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라는 것밖에... 짜국 짜국 고도리 친 거 아니야? 날짜 그냥 본 거 아닌가라는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해요. 왜 하필 지금 시점인지... 그걸 떠나서 쌍방울 의혹이라든지 지금 대장동도... 대장동도, 남욱이 또 뭐... 그렇죠. 나 10년 뒤에 뇌물 주기로... 2025년도에 준대... 라고 남욱이 김만배가 얘기하는 걸 들었다야. 또 김만배가 얘기한 걸... 다 전언이에요. 다 들은 건데... 대장동 의혹도 마찬가지고... 이런 의혹들이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 연결됐다는 그 고리를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못 찾았어요. 모르겠어요. 검찰이 정말 들고 그걸 꽁꽁 숨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는 걸로는 대부분 말씀 주신 것처럼 다 누구에게 들었다. 아니면 그럴 것으로 추측한다. 이런 간접적인 얘기들이지... 직접... 아니요.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돈 줬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받았는데요. 이런 거 없잖아요. 아직 직접... 또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측근들이 돈 받는 거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연관된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대한민국은 들썩들썩 떠들썩하게 언론에서 난리를 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성남FC부터 소환을 한 거죠. 그래서 영장 청구는 사실 당장은 좀 무리하다라는 게 검찰에서도 고민하는 지점일 거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로 어떤 증거들... 모아왔고. 그렇죠. 대여섯 가지 모아왔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 중대 범죄다 이거야.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다. 그렇죠. 너무 혐의가 막중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범죄가 중대하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김만배 씨에 대해서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자살하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정말 그게 사람이 한 사람이 극단적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 무슨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너무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참 안타깝고 찬담한 일이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김만배 씨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굴복해라 이거지. 그렇죠. 검찰로부터. 너 열심히 말 잘 말하면 나뭇처럼 편하게 살 수 있어. 유동규 봐. 그러니까 지금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손을 대고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들이 측근들도 지금 구속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 보도를 위해서 슬슬 나오죠. 굉장히 전방위적인 압박인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 혹시 김만배 씨의 진술도 바뀔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언론 보도가 지금 또 나와요. 슬쩍슬쩍 만약에 김만배 씨가 언론 진술이 바뀌게 된다면 가정하의 기사를 쓰는 거죠. 바꾸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재명은.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바뀌게 될지 안 바뀌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김만배 씨의 증언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특히 재판에 가서는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진술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는 일관성이 있거나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장동 일당들 특히 남욱, 유동규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일관하나요? 그렇죠.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될 줄 알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럼 그 얘기는 뒤집으면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진술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본인들의 사법적인 이해관계, 본인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사익에 따라 진술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만약에 김만배 씨도 지금 이런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박 때문에 진술이 바뀐다면 과연 그 진술이 법정에서 믿을 만한 진술이냐 이것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술이 만약에 바뀐다 한들 그게 과연 재판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이 부분도 잘 생각해봐야겠죠. 변호사님 궁금한 거 하나. 무수한 대장동, 하여튼 걸어놓은 게 물장 많잖아요. 제대로 된 수사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죠. 특히 김건희는 수사도 하라고 말이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런데 왜 성남의 MFC부터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애매한데 보면 제가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장국 홍준표, 김태호, 또 인천시장 다 조사해야 돼. 수사하고. 그런데 왜 성남의 MFC도 건 거야? 다른 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야당 당수를 소환해서 불러다가 조사를 할 만큼 이재명 대표와 연관됐다는 어떤 증거나 이런 걸 찾지 못한 게 아니냐. 성남의 MFC에서 나온 거예요? 두산건설에 들어가서 다른 걸. 도달하기보다는 성남 MFC거든요. 사실관계 다툼은 크게 없어요. 대장동 억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잖아요. 이재명한테 아니 나는 무슨 대장동. 대장동은 본인이 민간으로 사업했으면 민간 업자가 돈 다 먹을 거를. 그렇지. 그래도 공익 환수를 해서 5천억이라도 성남시에 환수한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 자신의 업적이다라고 말하는 그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정치 자금을 받았다. 저수지가 있다. 이런 얘기니까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가 아직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인 거고 성남 MFC 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실관계 다툼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성남 MFC에 광고비를 낸 거 그것도 맞죠. 그다음에 기업들이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허가 같은 걸 받은 거 그것도 맞죠. 그런데 이게 법리 다툼인 것이 검찰은 이 두 개 사건을 두고 어떻게 보냐면 어? 성남 MFC가 광고비를 받았고 용도변경 허가도 받았네. 이 두 개를 갑자기 연결을 해서 대가성이 있네. 제3자 뇌물. 라고 해석을 하는 세관계가 보는 거고 정치적 이들을 봤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시정 잘한 게 죄냐. 성남 MFC에 광고를 유치해서 광고비를 받아서 성남 MFC가 잘 되게 하고 성남 시민들에게 이익을 준 것. 그다음에 용도변경 허가는 말 그대로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돼서 민원 해결이 되고 행정 절차가 적법하게 된 것. 이 두 개를 왜 갑자기 연결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리적으로 이 두 개를 갑자기 연결해서 아 용도변경 허가는 부정한 청탁이고 광고비 낸 거 이 두 개를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무슨 이득을 본 거야 이재명이? 이재명 대표가 만 원이라도 한 장 이익이 있나요? 정치적 이득을 봤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지금 엮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했던 얘기 중에서도 광고비를 통해서 적법하게 광고 계약을 한 것과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민원 해결을 해 준 거 이게 왜 갑자기 연결되냐. 그것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본사들이 다 왔다며. 그렇죠. 그리고 20년 동안 흉물로 있던 터를 말이지. 그렇죠. 병원 부지였던 거를 바꾸는 거. 성남시민들에게 또 이익이 된 거죠. 성남시 자체가 좋은 시가 됐고. 이걸 이렇게 엮어서 하면 앞으로 어떤 지자체장들이 일을 하겠으며 기업 유치를 하겠으며 후원 유치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하여튼 시작된 건데 향후에 검찰의 로드맵 프로그램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일단 검찰의 수사 속도는 늦추지 않을 겁니다. 계속 지금과 같은 속도 또는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그리고 올해 한 해를 거의 계속해서 떠들썩하게 잊을만 하면 또 이재명 일단 성남FC 또 이렇게 하다가 좀 막힐 것 같으면 또 이제 대장동 하겠죠. 대장동 하다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쌍방울 쌍방울 막 하다가 또 안 될 것 같으면 이재명 대표 아드님 막 이런 것까지 그것까지 또 재수사시켰어 참 우리나라가 연자재 국가가 아닌데 아들이 뭐 그런 도박행이나 이런 것과 대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경찰에서 다 무혐의 처분은 안 거냐면서요? 그렇죠. 성매매 관련된 거는 무혐의 처분은 안 거냐면서요? 또 다시 해보자 뭐 이런 건데 그걸 계속 터뜨리고 그러면서 계속 또 소환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공판에 공소 제기가 된 사건들은 재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에 계속 넘겨가면서 그리고 뭐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카드를 들고 고민하면서 고민하면서 야당을 흔드는 거죠. 야당 대표가 계속해서 재판을 출석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을 던져서 야당의 어떤 자존 질환을 만드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계속 예정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1학년 전 대표도 들어올 것이고 좀 빨리 들어오니 많이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모를까요? 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공법을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이제 뭐 당당한 상황이고 더 이상 물러설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아마 오늘은 이제 계양, 인천 계양 쪽에 민생투어가 있고 아 그래요? 내일 12일 내일은 신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취임하고 첫 번째 받는 신년 기자회견을 안 했죠. 대통령이 안 했는데 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굉장히 돋보이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거침없는 질문들이 나오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특유의 그 이재명식 사이다 합법으로 강하게 저는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거는 검찰에서는 흘리고 언론에서 받았어. 어제도 보니까 뭐 쌍방울 그게 하여튼 이재명 하여튼 굉장히 문제인 걸로 보도를 해. 국민들이 속는단 말이야 자꾸만. 우리 유용한 뉴스 커뮤니터로는 안 속는데 대우문의 언론이 모든 언론이 그냥 모든 언론이 다 이재명은 검찰발로 해서 탄도 그냥 쏟아내니까 국민들이 야 이재명 저거 진짜 나쁜 놈 아니야? 이거 어떻게 극복이 이겨낼 거야? 난 그게 제일 걱정돼요. 그게 이제 검찰이 어떻게 보면 노리는 거고 프레임이고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여권에서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프레임을 주잖아요. 마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중범죄자인 거죠. 글쎄 말이에요. 프레임을 계속 사법 리스크 프레임. 계속 그걸 가고 그걸 길게 끌어가고자 할 텐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진짜 이재명 대표 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지금 정권이 취임한 지 8개월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정권의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데 야당 대표를 터낸 모습들은 계속해서 지금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속도, 지금과 같은 결과물을 나온다면 특별한 성과 없이 간다면 계속 털고 이재명과 그런데 털고 가는데 뭔가 특별하게 정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받은 것 같은 거를 용인하는 듯한 그런 증거가 나오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더 소구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까지 털었는데 진짜 안 나와? 시간 싸움이네. 그렇죠. 시간 싸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힘들겠지만 지금 완전히 강하게 마음을 결심 굳힌 것 같아요. 이 싸움에서 본인이 이기겠다. 결론을 내린 것 같고 결국에는 본인이 결백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본인이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 하여튼 뭐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만 대중을 믿겠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전장현 얘기 좀 할까요? 전장현, 오세훈이가 오세훈 시장이 6억을 걸었어요. 전장현 칭니다. 이거 변호사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6억까지 걸만큼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전장현에서? 뭐 일단 서울교통공사에서 6억을 손해배상 청구를 했죠. 그리고 예전에도 한 번 2021년도였나요? 2021년도에 이제 3천만 원 정도를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강제 조정이 됐어요. 이제 강제 조정 권고가 났는데 그때 법원의 입장은 3천만 원을 다 인정해 준 게 아니라 뭐 엘리베이터 설치 안 돼 있는 곳은 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5분 넘게 이제 시위가 진행될 때는 500만 원씩 전장현이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조정을 한 거죠. 법원에서. 합리적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지금 또 6억을 내라라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데 사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약간 이거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충고 좀 해주시죠. 대화를 하셔야죠. 대화 안 해요. 이게 뭔가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정권의 기조가 저는 사실 항상 정치라는 것이 갈등을 고조시키는 게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려고 있는 것이 정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그 갈등들을 함께 해결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이게 정치가 줘야 될 비전인 건데 맞습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긴 뭐 적으로 딱 일단 규정을 해서 뭔 적이야? 법치주의로 민주노총 처? 노동자 처? 그래서 노조에게도 막 손해배상 청구 하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것도 그 기조에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장현 어? 손해를 입혔어? 그래 그럼 법치주의의 원칙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어. 이게 정통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서울시장의 포지션이 항상 애매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서울시장급 됐으면 다음은 대선주자거든요. 맞아. 오세훈도 그거 노리고 있잖아. 네. 노리죠. 근데 이게 항상 서울시장 자리가 여당일 때 더 애매해지는데 현직 대통령과 각을 세우긴 또 애매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만 그 기조에 너무 묻어가면 대선주자로서의 선명한 색깔이 안 보여요.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구나. 애매해요. 오세훈이 그런 걸 잘해. 그렇죠. 원래는 잘하잖아요. 근데 지금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잘 보면서 현직 대통령과 약간 차별성도 부각을 해야 다음 대선주자로서 떠오를 수 있는 거지 그걸 또 따라가기만 해도 어려워요. 차별성 부각했다가는 아홉 대거든. 나경원 봐봐. 그냥 한 칼에 가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좀 두려워해서 정보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이런 식으로 유각 청구를 할 게 아니라 전장 의원을 만나서 진짜 무제한 토론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도 않아. 도대체. 그걸 보여주면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 리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용산의 그 리더와는 좀 다루거나 본인이 차별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건 전체적으로도 잘못된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오세훈은 그거 했다가 대통령실에서 너 이 새끼야. 너 옛날에 잘못한 거 있잖아. 너 내가 뒤진다. 그러면 깨갱하니까 말이야. 나경원을 봤거든. 야 잘못했다가는 겁나 겁나겠지.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지금 살려면 무조건 출마해서 승리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 여자 그냥 죽어 그냥 죽는 거야. 이대로 포기하면 사실상 정기 은퇴라고 의미가 없어지죠. 민영배 의원 전화 연결해도 되나요? 네. 민영배 의원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법시대 하여튼 저도 정신이 없어. 우리 장 변호사님 얘기 듣는다고 그냥 빠져들어갖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법시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추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정합니다. 정법시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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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석방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제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색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5만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